어색 응?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말뚱이가 되네 응 한번 어깨로 안아 줄래요, 엄마? 어깨로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판미 제니 좋아하는 자세 제니 여기 좋아하는 자세에요 제니 목을 엄청 잘 가노네 응 터미타임을 좀 더 해볼까? 터미타임을 한번 해볼까? 아니야 아니야 너무 힘들게 하지마 아니의 우리 제니 어이구 귀여워라 어이구 귀여워라 눈에 약간 잠이 찼는데 맞아요 응? 목 씻고 수영하고 밥먹고 졸릴 때가 됐어요 그죠? 또 열심히 모빌 보고 놀았어요 응 모빌 보고 노는데 응 트림도 하고 응 트림도 하고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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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흔들 한다 아이고 하여풍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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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무서운 순간이었지 응 머리하기 힘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말똥이 됐네 아니요 잘 쓰셨어요 응 자까 이제 선생님 할까 11시쯤에 자 한숨자고 11시쯤에 밥도 맛있게 먹자 응 엄마 먹고 이제 푹 잘거에요 아빠 불에 짜 소독 다 해놨으니까 어? 씻었네? 응 에? 씻고 다 했잖아 그렇구만 우리 아기 방치하고 우리가 저기 눕혀 놓고 설거지랑 밥차리기까지 다 했잖아 응 아니 내가 한다니까 응 응 너무 귀여워요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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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러 갈거에요 빠이빠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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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소독했다 오늘 응 응 잘했어 얘도 소독상태다 응 그걸 바로 넣으면 안된다 오케이 호호호 오이구 자러 갈거에요 아이고 귀여워라 잘생겼다 우리 아들 내 눈에만 그런가 응 내 눈에만 그런가 그래 경계해야되네 그럼 경계해야되나 어 와 너무 잘생겼는데 내 자식 내 눈에만 예쁘지 큰일났네 아이고 아이고 오빠 다른 애들 봐봐 다른 애들 다른 애들 다른 애들 관심 없어 예쁘냐고 예쁜 애들 있지 응 그니까 그런거잖아 우리 애도 예쁜 애도 있지 안 예쁜 애도 있지 중에 어디 들어가겠지 아 근데 이게 약간 정서적으로 이쁜거지 응 내 자식이니까 예쁜거지 아이고 그만 찍을까? 네 아빠 자러 갈거에요 이제 쭈쭈 먹고 자요 바이바이 인사한다 가슈아 엄마야 안녕 아이고 엄마 음 쭈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쭈 쭈쭈 쭈쭈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.